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가족들과 모델들에게 인정받는 모델이 되고 싶은 19살의 장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맥스트 특모델 대상 받은 모델 집안생 장진경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자기소개에서도 제가 가족들과 모델들에게 인정받는 모델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델로서 약간 가까이 한 발 더 다가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진짜 대단하신 분들 앞에서 포킹해서 욕각이고 좋은 경험 쌓고 가는 것 같아요. 서울중앙예술 실용학교 화이팅! 서울중앙예술 감사합니다.